원래 치과 치료는 가장 나중으로 밀어놨다가 진짜 못 참을 때 가는 거 아니에요. 저 같은 환자는 진상이에요. 체험한테 딱이나 줬었어요. 네 지금 저희가 치료할 환자분은요. 위에는 되게 여러 가지 보철적인 치료를 했어요. 아마 이렇게 보철 치료를 하게 되면 원래 아래쪽은 또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자연스러운 색이 아니라 자꾸 이렇게 두 개가 색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미백을 하러 오신다고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따가 직접 한번 가서 보고 한번 치아 색상을 어떻게 이쁘게 바꿀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미백 오빠가 들어왔는데 미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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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욱이 오빠한테 소개받아서 왔습니다. 기욱이 오빠한테 소개받아서 왔습니다. 이상한데 가지 말고 잘하는 곳에 가라고 기욱이 오빠가 추천해 주세요. 그런 곳까지 다 오픈해야 하나요. 미백 미백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전문가 미백. 그러니까 치과에 오셔서 미백을 하는 그런 전문가 미백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가 미백이라는 게 있어요. 집에 가서 하는 자가 미백이라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제 치과 오셔서 직접 미백을 하는 전문가 미백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마 청구마 문화 수화를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이미 너무 치료 영역이 많아서 주니까 짓지 마라 관리를 잘한 것 같긴 하나요? 관리를 잘 하긴 했는데 추가적으로 필요한 걸로 있다고 보고 입에 이태치야만 하면 돼요. 아파요? 아니요, 괜찮아요. 근데 제가 진짜 겁이 많아요. 치아 미백이 지금은 많이 대중화돼서 특히 결혼이나 이런 거 웨딩 촬영을 한다고 했을 때는 거의 대응 많이들 하시는 거 같아요. 집에서 하는 거는 보통 효과를 보려면 최소 2주 이상을 매일 계속해야 돼요. 비용도 제가 보니까 그렇게 싸진 않더라고요. 확실한 결과를 얻으려면 전문가 미백을 하시는 것이 일단은 오늘 미백을 할 거니까 아래 앞니 쪽 위주로 할게요. 위에는 사실 예전에 이제 치료를 해서 치아 색이 아까 제가 예상한 것처럼 굉장히 하얀색으로 잘 입고 있는데 오늘은 일단은 처음이니까 오르실이 쓰실 수도 있고 약간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한 사이클 내지 두 사이클 정도 진행을 해볼게요. 아니요, 처음 받은 거예요. 원래 치과 치료는 가장 나중으로 밀어놨다가 진짜 못 참을 때 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 만나고 바뀌었습니다. 네. 미백은 안 아파요, 선생님? 미백은 좀 불편하다고 치룰 수 있는데 쓰면 바로 편해집니다. 저 같은 환자는 진상이에요? 아니, 겁 많은 사람 많죠. 그럼 어떻게 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재우지구요. 저 어렸을 때는 너무 이래가지고 선생님한테 따기 맞았었어요. 정신 차려야 이런 거. 잘생기거나 이렇게 예쁜 분들이 더 무서워하다고. 어, 그럼 위로가 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웃긴 거예요, 선생님이? 개물비를 해야 되나요? 이거 코도 없었을 텐데. 아, 안녕하세요. 입술이 빼시고. 아, 안녕하세요. 다 싸울래. 선생님이 너무 창피한데요, 이게? 생각보다 효과 있을 것 같고 다음번에 한 번 더 기회되면 이게 오늘 나고 나면 점점 점점 시간 지나면서 더 하얘, 더 하얘질 겁니다. 일단 일주일 정도 후에 한 번 더 진행하고 싶고 아... 여기 시간이 동안 늘어있어요? 어? 시간이 동안 늘어있어요? 어, 여기 15분 동안. 우리 왜 머리 할 때, 왜 이렇게 머리 뭐 할 때 뭐 한 10분 정도 왜 뭉하고 돌아가잖아요? 네. 아, 그런 것처럼. 3, 2, 3, 2, 1. 네, 됐습니다. 우리 고생하셨고, 양치 한 번만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조금 시린 거 느껴질 건데. 네. 이거 집에 가서도 시리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 지금이 제일 시려요. 으악! 으악! 선생님. 네. 바람이 조금만 불면 시린데요? 어. 지금이 제일 시린 거고, 시간이 지나면서 괜찮아질 거예요. 으악! 으악! 장난같이 왜 진짜 시려. 아, 시려, 시려, 시려. 바람 담요, 시려. 간호사 언니가 직원분들이 하신 분들 2, 3일 지난 뒤에 밥 못 먹는 분들도 있다는데. 밥 대부분은 먹던데? 난... 몇 번 했어? 두 번, 두 번 했는데. 뭐, 밥, 밥을 못 먹는다고. 좀 더는 아니던데, 밥? 뭐,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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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시려. 시려. 시린데. 첫 번째 텀에서는 별로 안 시리고, 두 번째 시 할 때는 약간 충치에 있을 때 어른 개몽은 살짝 시리잖아. 그 정도의 시린 게 계속 이렇게 주기적으로 오는 건데 그걸 못 찾는 거지. 미백이 약간 시릴 수 있어요 시린 거는 사실은 미백은 끝난 직후가 제일 시립니다 많이 너무 많이 시리다 그러면 세 사이클, 두 사이클, 두 사이클, 두 사이클, 한 사이클 해줘서 대신에 오늘 횟수를 조금 늘리신다 그러면 조금 더 안전하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린 것도 시간이 지나서 차차 나아지거든요 그런 것들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근데 너무 시리면 탕인회를 먹으면 돼요? 탕인회를 먹어도 되고 이따가 시작해서 먹을게요 이거 다음에 또 해야 되나요? 선생님? 보통은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한 번 정도 더 하면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일 되면 더 시린 거예요? 아니, 지금이 제일 시리다니까 그래요? 그럼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좀 드실 거예요 그러면 드실 거예요 이거 하는 거는 얼마예요? 선생님? 20만 원? 그거예요 근데 한 군데에서 오래 하신 거면 그래도 눈은 안 치시니까 오래 하시는 거 아닌가? 그렇죠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우리 병원에서 만든 치약 제조업까지 하시는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엔 제가 한 지 큰 걸로 선물 하나 갖고 올게요 선생님 하루 뺏기라고 안녕히 계세요 가요, 가세요 내가 VERINA ils 그렇습니다 요 pg íp effective est 감사합니다.